그리고 이러한 감기 증상들은 대부분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는데 내가 걸린 것이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라면 일주일이 지나도 저절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폐렴은 이처럼 증상이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추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정말 아차하는 순간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 요새 많으시잖아요. 특히 코로나와 독감의 확산세 때문에 내가 지금 걸린 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코로나와 독감과 비슷하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면서도 우리의 몸을 정말로 무섭게 망가뜨리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폐렴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폐렴은 감기가 심해져서 생긴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질환이고요. 폐렴은 감기처럼 방치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오늘은 감기와 폐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증상이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기나 폐렴은 모두 환절기나 겨울철에 잤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기온이 낮아서 심해진다기보다는 실내외의 온도차가 커지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나의 기관지로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기 환자의 약 80%는 겨울철에 발생하게 되고 폐렴 역시 29%의 환자가 겨울철에 발생하게 돼요. 게다가 폐렴과 감기는 초기 증상이 비슷해요.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발열, 기침, 오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과 감기는 점점 차이점을 보여요. 먼저 감기는 20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코나 목, 상부호흡기 쪽에 감염을 일으키면서 발생하게 돼요. 이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는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해서 그 공기 중에 떠있는 침, 비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호흡기에 그런 침이나 비말이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감기 바이러스가 손에 묻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묻혔을 때 그 손을 통해서 비말이나 코, 분비물 등이 전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부호흡기 쪽에서 감염이 끝나게 되고 하부호흡기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증상은 다양하지만 콧물이나 기침, 미열 같은 증상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길어도 일주일이면 완화가 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폐렴은 감기처럼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되지만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균으로도 감염이 돼요. 흡입한 미생물들이 폐로 들어갈 때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폐에 염증,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인 폐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폐 기능의 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산소 부족부터 시작해서 전신에 각종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감기와 폐렴에 정확한 증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과연 감기에 걸린 것일까요? 폐렴에 걸린 것일까요? 감기와 폐렴은 원인은 다르지만 증상이 처음에는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초기에 콧물을 동반한 기침이 나기도 하고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발열에 의해 발생되는 오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감기 증상에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감기 증상들은 대부분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는데 내가 걸린 것이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라면 일주일이 지나도 저절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폐렴은 이처럼 증상이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면역 기능이 좋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회복되는데 2, 3주는 좋게 걸립니다. 또 마른 기침보다는 이렇게 걸쭉한 가래를 동반한 노란색 가래나 연두색, 선호색의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폐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폐에 염증, 염증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인체 입 자연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렴에 걸린 경우는 일주일 동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열이 점점점 내리는 감기와는 다르게 점점점 열이 심해져서 39도 이상의 고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호흡을 할 때마다 심한 통증, 가슴 흉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해지는 경우라면 폐에 염증이 발생하다 못해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는 일까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호흡이 잘 되지 않고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가 재기능하지 못해서 호흡 부존으로 입원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늦지 않게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노인성 폐렴이에요. 이 노인성 폐렴은 일반 폐렴과 다르게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체 노인 폐렴 환자의 20% 정도가 입원 당시에 열이 아예 안 났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몸에 면역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폐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폐렴도 몸의 정상 면역 반응이어야 이렇게 좀 염증 반응이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폐렴에 걸렸을 때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노인성 폐렴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한 듯하면서도 뚜렷하게 다른 감기와 폐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는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감기로 인한 합병증들, 중이염이나 부비동균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감기는 일주일여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게 돼요.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해주는 약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먹는 약들은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 치료약이라기보다는 내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일어난 감기 증상들 즉 콧물이나 기침, 미열 이런 증상들을 회복하기 위한 증상조절제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치료제가 아니라고 해서 약을 안 먹고 참으시는 건 안 되겠죠. 증상이 너무 심하면 근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정말 쉴 새 없이 기침하고 콧물이 흐르는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의 경우라면 원인이 되는 세균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폐렴에 걸린 경우라면 가래, 객담 검사를 해서 해당균을 찾게 됩니다. 해당균이 세균인 경우라면 그것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나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면 그 바이러스에 맞는 항바이러스를 투여받아야 해요. 그리고 원인균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역학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됐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이 됐을 때 이럴 때에 맞추어서 어떤 폐렴균이 가장 흔한지 세균별로 쓰는 항생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폐렴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폐렴 예방접종이에요. 폐렴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균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가짓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한적인 예방이지만 고령이나 만성질환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으면 60%에서 80% 정도는 예방접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접종자에 있어서 중환자실 입원율이나 치사율이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을 예방하고 폐렴에 의한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폐렴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나이가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렴 예방접종을 꼭 받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씨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감기와 폐렴의 차이점과 그 해결 방법, 예방책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43.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폐렴이에요. 생각보다 폐렴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두 가지의 증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내가 걸린 것이 단순 감기가 아니고 폐렴은 아닌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감기와 폐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선미 닥터K였습니다.